지금은 여기가 울릉다노 예요. 울릉다노 뜻이.. 어우 눈부셔. 호수 위에 서원이에요. 이게 티켓이거든요. 자 이제 제가 들어가 볼게요. 여기에서 한옥에. 그리고 여기 마을이도 있죠. 꽃도 많고 저기 호수도 있고. 자 여기서 사진을 찍을 거예요. 진짜 여기서 사진을 찍나 하겠지만 결과물을 보시면 우와 하실 거예요. 호수 위에 서 있는 것처럼. 지금 바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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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. 바로, 바로, 바로. 여기 10분 정도 있던 것 같아요. 딱 한 장 건지기 위해서. 그 한 장이 나왔을지. 잠깐만. 이건 좀 비슷하다. 여기가 포토존인 것 같아요. 제가 앉아 볼게요. 예쁘지 않아요? 옆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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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옆에. 아, 사진 찍고 싶어요. 방에 있는, 무더치 않게. 자연스러운 연출 것도 필요해요. 이렇게 좀.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. 거기도 좀 들고 눈 감아주면서 부셔주는 거예요. 이거 말고 이렇게. 손 이렇게 붙이고 있지 말고. 지금 주말이라서 그런지.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. 외국인들도 엄청 많고. 이 나라 사람들도 많아요. 일본 외신 사람들도. 그래서 지금, 사진 찍는 것도 한참 기다렸다가 찍어야 하고. 막 그런 상황이에요. 사진 찍는 것도 한참 기다렸다가 찍어야 하고. 너무 고요해요 머리 비우기 좋은 곳 따뜻하고 바람도 시원하게 진짜 쉬러 오면 정말 좋은 곳인 것 같아요 타러 갑니다 지금 타러 갑니다 타러 갑니다 타러 갑니다 막혀 positivel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